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의료사태가 삽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삽질. 한국인들은 삽질이 어떤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의료사태는 삽질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 삽질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폭망으로 끝나겠죠. 멀쩡한 체제를 다 부숴버린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2천 명을 말씀하신 것을 거두어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입장 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번 2천이면 영원한 2천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번 2천이면 영원한 2천이다. 내 사전에 역주행은 없다. 그냥 고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부산의대를 나오시고 지금 부산에서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으로 계시는 계원이시죠. 김홍식 원장 스님께서 오늘 좋은 글을 기고를 하셨네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 실패가 부른 삽질. 김홍식 원장께서는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약은 선거 전략의 일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정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인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을 한다면서 여당 약세 지역을 돌며 600조 원의 공약을 해대며 언론 홍보하고 날리더니 총선 이후에 해당 지역의 발길조차 끊었고 공약인지 관련 정책을 추진한 기사 한 줄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 전략 민생토론과 함께 갑자기 붉어진 것이 의사 의과대학 정원 매년 2천 명 증가합니다. 총선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조하는 방송에 등장할 때 늘 파란 넥타이를 맺습니다. 총선역으로 새파란 양복을 입지 않은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보다도 총선에 매달렸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그 하나였습니다. 600조 투자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나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가까운 발상으로 정상적인 대통령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진짜 윤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 이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야 절망입니다. 절망. 저는 100% 이런들 패배할 거로 봤거든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이런 본인이 인정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희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 선거 3번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이전의 예고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그 선거를 직시했으면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건데 그러니까 다 맥이 통하는 겁니다. 엑스포의 이름들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나 선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선거는 전부 다 집니다. 지방선거는 아마 대피할 거고 선거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살다 살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렇게 참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데 그거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기니까 그냥 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도 높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깜짝셔도 무색하게 총선은 참패고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최상병건 김건희건 입학정원 정가건을 특유의 고집을 부리며 찍혔습니다. 이것을 지키기에 소극적인 하수인들은 경로로 다스리고 담화하니 질이 없는 기자회견으로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원은 총선 전략으로 급조되어 이론적 근거도 없고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도 없었습니다. 정의 실현도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필요정책도 아닙니다. 그냥 지지를 노린 한 번 이천은 영원한 이천으로 고가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30년 개원으로 활동하신 김홍식 원장님의 상황 판단인 겁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밀어붙이게 최고의 엘리트 조직인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합리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대화라도 하지 2000년 기회에는 모든 것을 해비할 수 있다는 시정잡배 같은 제안을 근거와 합리를 추구하는 의사들이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을 아는 사람이니까 사바사바가 없는 겁니다. 사바사바 하더라도 뭡니까 좀 이야기가 돼야 사바사바. 천부가 뭡니까 거짓말인데 그걸 사바사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 개개인은 앞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부 간섭이 심하고 피곤하게 질로하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전문의 취득도 포기하고 의사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꿈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일반의로 살면서 돈을 벌 기술을 섭득하여 편안하게 질로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20년 이후에 암치료할 의사가 사라지고 심혈관 수술 중증응급질로 수술 지금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대개 30대 중 후반부터 시작해 40대니까 20년 되면 60대가 되는 거죠. 신경외과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오면 이 사회는 비로소 윤석열이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감할 것입니다. 그때 의사들에게 업소하고 천문학적 재정을 부어도 다시 중증응급암치료를 구축하는 데 20년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 수가 없겠죠. 아이 수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그냥 쪼그라드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을 제가 때리 부어가지고 그걸 외쳤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그 업보를 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치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윤 대통령 그 결과를 모릅니다. 관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정확하게 지금 윤 정부가 하고 있는 의료 계약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는 의사들이 압니다. 현장을 아기 때문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진다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줄 의사가 후배 의사들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나 이런 이야기하면 국민들 가운데 여전히 태반이 미친 소리라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 앞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앞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당하고 나서 뭡니까. 그냥 후동주동 되는 겁니다. 임진난을 당하고 뱅자호란을 당하고 뭡니까. 여자들이 육심만 끌려가고 이렇게 해야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그전에 그렇게 경고하더라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넘어가고 병원이 여러분들 뭐죠. 무슨 은행인이 몇 개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잘려나가고 이때 정신 타리는 겁니다. 의사만이 만드는 것을 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에 무지한 대통령이 총선용으로 저지른 공약을 미래지향정책으로 둔갑시켜 삽질하게 된 과정이 이 나라 의료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닫고 각자 도생하는 것으로 필수의로 물락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천수를 누릴 수 있게 열심히 기도나 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아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수련체계를 망가뜨리고 가격 통제를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계속 국가 개입을.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국가 개입이 강화되고 여러분들 성한 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국가 개입해서 개입했으면 반도체 안 나옵니다. 케이팝. 국가 여러분 케이팝 여러분 정해가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 개입해서 케이팝 구조조정 여러분들 정책했으면 다 망했을 겁니다. 국가 개입한 것은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업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여자 골프 여자 골프 이러면 육성 10년 정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으면 다 실패했을 겁니다. 그냥 의사들도 노력하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선거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 할 만큼은 해야겠죠. 그전에 할 만큼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이게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20년 후에 암치료할 의사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심형란 수술 중증 응급치료 신경외과 수술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오는 겁니다. 부자들의 담비국 가서 받으면 되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의사들은 저항하다가 그냥 그다음에 입 다물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외칠 거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알아서. 어차피 대한민국 역사라는 건 항상 천수답식이었고 항상 화전민식형 국가경영을 했으니까. 60년 70년 80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키면서 그런 것을 일신했지만 똑같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란을 당하고 병자우란을 당하고 다 그렇게 6.25 전쟁을 다 당하고 다 그렇게 경고가 오더라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업소를 하고 하더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게 꼭 같은 거예요. 임진란이나 병자우란이나 6.25 전쟁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포괄수가제가 박민수 차관이 여러분들 추진했고 포괄수가제가 여러분 크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한국의 산부인과 개원이 또 산부인과 업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산부인과가 도산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오늘 현직 의사께서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괄수가제란 글자 그대로 한 질병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만큼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 한다면 이번에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람이 한 가지 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병이 있어서 입원 중에 다른 병을 치유하더라도 그건 1원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병의 중증도나 입원기간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수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과 치질 같은 항문질환 분만 특히 산부인과 분만 등 필수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했지만 이 나라 보건복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괄수가를 아주 조금 더 주는 듯하고 자기들 정책에 반대하며 온갖 위협을 해서 한 2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후에 수가를 크게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술 소모품 장비 약 새로운 게 나오고 가격도 올랐는데 무조건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괄수가제를 하는 이유는 가격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더 지독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괄수가제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가격 통제하면 예외 없이 망합니다. 제가 이해가 없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대학교 교수분들의 봉급이 16년째 여러분들 묶여 있습니다. 그럼 16년째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 가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나 아닌데 학위를 막고 조교수급으로 돌아오게 되면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입니다. 초봉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도 그냥 적단 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학 봉급은 왜 조절하냐. 표를 얻는데 여러분들 표를 주는 사람은 다수고 대학 교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수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거죠. 약탈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보이죠. 가격 통제는 모두 다 그 산업 자체를 다 몰락으로 이끌고 지금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 그리고 전공의 탈출 여러분 전부가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가격 통제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안 하는 겁니다. 위험 따르는 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은 겁니다. 주사위 재사용을 하죠. 주사위 비용을 안 주니까 수술포 여러분들 수술 환자 위에 덮는 수술포 비용을 안 주니까 다 퉁쳐가지고 뭡니까? 그냥 돈을 주니까. 그건 당신들 알아야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가격 통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정책인 거죠. 그걸 20몇 년 해봤으니까 거의 의료 분야는 그냥 사회주의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20년 전에 산부인과 분만의 포괄수까지 할 때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가격이 괜찮았겠죠. 그러나 물가는 2.5% 늘어나 는 데 숫가는 여러분들 1%대로 묶어놓으면 20년 지나고 나면 그 당시 처음보다 4분의 1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49년생 산부인과 의사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포괄수과라 함은 예를 들어 분만 한 권에 70만으로 딱 제한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고 소송당하면 몇 억씩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70만 원도 많이 올려줘서 그 정도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분만비가 최고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강의료가 되게 시간당 30만 원 정도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매년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학위를 하신 분이 대학에 취업하게 되면 조교수를 취업하게 되면 초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다 가격 통제의 결과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가는 양상입니다. 생각이 없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홍 박사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선거가 무슨 선거 공정성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목을 조여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겁니다. 골로 갈 때까지는 아무 뭡니까. 그냥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겁니다. 남들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의로가 무너지면 우리 생명이 죽는 건데 해결이 우선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자존심과 고집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국민 생명이 고집의 대상이 돼서는 실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언론적으로 하셨지만 계속 고집을 피울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